고래 고래를 타고 여행을 떠나본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을 가득할까 고래를 타고 여행을 떠나본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을 펼쳐질까 고래는 지구성에서 가장 큰 동물이죠 무서울 깨어난 거다의 왕자 고래 고래는 지구성에서 가장 큰 동물이죠 무서울 깨어난 바다의 왕자 고래 고래를 타고 여행을 떠나본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을 가득할까 고래를 타고 여행을 떠나본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을 펼쳐질까 고래 고래 그들은 Prior 고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